한 번 발병하면 주변 나뭇가지 뿌리째 뽑아 땅에 묻어야 하는 식물방역법상 최상위에 분류된 과수화상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도 낯선 이 과수화상병이 90여 년 만에 제천에서 발견돼 경기와 충청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승원 기자입니다. 제천의 한 과수원 주변에 빨간 띠가 둘리고 외부인 출입을 막는 표지까지 나붙었습니다. 최근 이 과수원에 사과나무 11그루를 검사한 결과 6그루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인됐습니다. 화상병에 걸리면 나뭇잎과 줄기, 열매가 까맣게 타들어가 나무는 결국 죽고 맙니다. 주로 사과와 배나무에서 발생하는데 벌과 나비 같은 곤충 접촉이나 비바람을 통해 전염됩니다. 금지병으로 되어 있어서 전염력이 굉장히 강해서 특히 배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도 굉장히 타격을 입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 방제를 해야 할... 문제는 화상병을 치료하거나 막을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최상위로 분류돼 관리되는데 병이 한 번 발생하면 과수나무를 뿌리째 뽑아 땅에 묻는 게 전부. 이곳에서 화상병이 발견됨에 따라 이 과수원을 중심으로 반경 100m 안에 있는 사과나무 1000그루가 모두 매몰 처분됩니다. 1928년 첫 보고 이후 지금껏 확인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경기도 안성을 시작으로 충남 천안과 충북 제천까지 3개 시군 40개 농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껏 38헥타르의 과수원에서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땅에 묻힌 가운데 농림부는 역학조사팀을 현장에 파견해 화상병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